실존 인물인데 많은 정보나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은 모사꾼이라고들 어디서 나오셨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선거전략가고요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은 선거판의 규제 선거판의 여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떼돌이죠 근데 지금 되게 정치 느와르면서 앞에 색깔도 그렇고 영화의 전체적인 미장생이라 그러나요 그런 느낌도 되게 너무 좋고 언제 찍었던 영화입니까 사실 코로나 전에 한 3년 정도 됐어요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시기를 잡다 잡다가 대선 전국인데 후에 또 개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네요 시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12월 말에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방역 지침이 또 바뀌면서 한 달 또 연기가 됐어요 지금 시기에 딱 설에 맞춰서 연휴에 맞춰서 그래서 설에 맞춰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늘 개봉입니다 오늘 26일 오늘 오늘부터 쭉 시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꾸준히 하고 있죠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시사하셨을 때 일단 뭐 아 저희가 볼 때요 영화 후유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영화 지금 뭐 만들어냈고요 보신 분들 많이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연기를 직접 하시고 나서 시사하시고 나니까 네 그 저의 시대가 좀 이전 시대이긴 한데 그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이야기이긴 한데 저랑 변성현 감독님은 불안당 같이 했었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떤 빛이나 그림자로 이렇게 위장센이나 어떤 스타일을 내면서 전혀 그 옛스럽지 않게 정치 드라마는 아니지만 둘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올드하지 않게 옛스럽지 않게 젊은 분들이 보셔도 어 되게 영화 멋지다라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이제 이제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색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색감 있잖아요 딱 그 그렇지 씬의 색깔 한 장면 장면이 포스터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여기 포스터 안하고 황치열 씨가 참여했다고 제가 나온 게 픽메이커 포스터에 자 카피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치열하고 완벽하게 선거판을 뒤집는다 하필이면 두 배우님 중간에 중간에 치열하고 치열하고 제 이름이 반세 치열이하고 이래야 되는데 치열이하고 아 감사합니다 경고하고 성균이하고 치열이하고 완벽하게 선거판을 뒤집는다 아 너무 좋네요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아 까메로 치료를 했었어야 되네요 무대인사 함께 하시죠 우리 하나 해 영광이다 너무 영광인데요 와 그러니까 처음에 대본을 딱 받으셨을 때 좀 부담스러우셨겠어요 이름이 김대중이라는 이름이었다면서요 캐릭터 이름이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거 바꿔야 된다 감독님은 그대로 가고 싶다 이성균 씨도 엄청록이었고 아 그대로 제가 좀 꾸준히 좀 감독님을 설득을 해서 촬영 직전에 바꿔서 바꾸니까 좀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나았다 괜찮더라고요 좀 왜냐하면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모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따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너무 컸는데 이름만 바꿨는데도 좀 제 나름대로 해석의 여지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조금은 생겼으나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캐릭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 누군지 다 짐작이 되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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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오착록이라는 인물은 진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고증을 좀 하셨나요 보셨어요 아 일단 뭐 기록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고요 품문으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선거 때만 되면은 사웃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고 어쩌면은 지금 얘기하는 뭐 선거판의 네거티브를 만든 그런 인물로 남아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좀 더 궁금증을 만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시작도 감독님이 이런 인물이 있는데 왜 기록에는 역사에는 이렇게 남겨져 있지 않을까 거기부터 이 영화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변선영 감독님이랑은 두 번째이신 거죠 우리 설경우 형님 네 저는 두 번째 그냥 고민도 안 하시고 그냥 설경우 형님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불안당 시나리오 받을 때 킥메이커 시나리오도 받아서 1타 2타 같이 받으신 거예요 1 플러스 1으로 받아서 그때는 불안당 촬영하기 전이어서 이 감독님이 어떻게 찍을까도 잘 몰라서 좀 찍는 거 보고 결정하자 킥메이커 불안당을 되게 궁금하게 찍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궁금하게 찍더라고요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또 킥메이커를 해도 또 재미가 있겠다 저한테 주고 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저는 하게 됐었어요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이세요 감독님 자체 겉모습이 귀걸이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감독님하고 영화하고 좀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자체가 굉장히 스타일리쉬하고 유니크하니까 영화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같이 처음 작업해 보시죠 설경우 씨는 저요? 저는 이성균입니다 이성균 씨가 설경우 씨가 처음 작업해 보셨어요? 아 예 경성우님이랑 처음이죠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뭐 학생 때부터 너무 굉장히 큰 팬이라 너무 영광이었고 많이 떨렸어요 처음에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안 떨렸던 것 같아요 너무 설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대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대별인데 거기서도 또 떤는 그게 있구나 워낙에 팬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떨리는 게 좀 느껴지셨어요?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로에서 포스트업을 칠 때 제 모습을 봤던 친구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학전소 극장에서 지하철 유로선 지하철 유로선 그때부터 선배님 연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대하고 또 극장 개봉했던 게 박하사탕 박하사탕 너무나 나 들어가라! 저한테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죠 지하철 유로선을 겪으신 배우들이 꽤 많으시죠? 네 그렇죠 김윤석 씨, 황정민 씨, 창현성 씨, 조승우 씨 그 외에 또 전배수 씨, 안내상 씨 꽤 많습니다 진짜 엄청난 배우들을 배출해낸 작품이죠 이정은 씨 아, 이정은 씨도 제가 그 바로 그 옆 골목에서 저도 공연을 시작해서 그때 컬트삼총사 그때 제가 그 몇 년 후에 카페 하셨을 때 예, 예, 예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망해먹은 카페 괜히 얘기했나? 예, 충주에 땅이랑 바꿨는데 하도 안 바꿨는데 그 땅 위에서 고압선이 흐르더라고요 장물도 안 자라요 거기서 그때 김태균 씨 카페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김태균 씨랑 인사하면서 그때 계산을 안 해 아유, 안받으셔가지고 예, 아유, 미담을 인사를 줬습니다 자, 이건 몇 세 관람이에요? 15세입니다 15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다 볼 수 이제 뭐 9시 안에만 입장하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아, 킹메이커를 얘기할 때 뭐 스타일리시하다는 수식을 빼낼 수 없는 그 감독님 스타일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는데 찍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우리 처음 찍으신 우리 이성균 씨는 궁금해요 현장에서 일단 팀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일단 뭐 선배님이랑 감독님이랑 나머지 스태프분들은 불안당으로 한번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다른 스태프들은 전부 다 맞추신 분? 네, 저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호흡이 너무 잘 맞으니까 너무 진행이 잘 되었고 그리고 감독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 그때 코로나 전이라 옛날에 끝나면 회식도 자주 하고 팀워크가 너무 좋았죠 영화 현장 궁금해요 궁금해지고 있어요 점점 궁금한 게 커지고 있어요 팀워크가 좋았으니까 일단 영화는 얼마나 잘 나왔겠습니까? 잘 빠졌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9896님 이것도 무슨 문제냐 큰 바이러스 빅바 태균과 착한 바이러스 선균 굿바 만나는 역사적인 날이군요 제가 성함이 이제 안 오실 때도 언급이 될 때마다 균 패밀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예, 저도 있습니다 균 패밀리 신하균 씨 뭐 또 해가지고 균 모임이 있습니다 균 모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아유, 저 뭐 너무 영광이죠 바이러스 패밀리라고 자, 애단 최혜님께서 미쳤어, 설경구 용안 빛난다 선물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안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선물 드립니다 제가 뽑는 겁니까? 자, 하나 뽑아주세요 좋은 거 뽑아야 되겠다 자, 마음대로 좋은 게 뽑으셨죠? 자, 펄펴주세요 왁싱이 뭐예요? 왁싱 상품권 펄 뽑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이죠 아니, 설경구 씨가 털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뽑아주는 거예요? 아니야, 직접 가서 주는 거예요 진짜 놀라셨어요 제가 뽑아주는 거예요? 제가 뽑아야 돼요? 테이프 붙였다가 팍 뜨는 거죠 박찬숙 씨 문자를 성규 씨께서 한번 직접 읽어주시죠 너무 민망한데요? 여기 진짜 꿀베이스가 다 계신데 제가 감히 석균 배우님 목소리가 너무 꿀베이스 아나운서라서 유스톤인 줄 알고 주파수 다시 확인해 그럴 수 있어요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석균 씨 목소리는 지금 좋은 걸로 성평이 나 있죠 저는 가끔 이성균 씨 목소리를 들으면 누가 성대모사하나 이성균 성대모사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기가 자기 성대모사를 해요 목소리 좋으니까 배우도 배우인데 다른 쪽에 성우라든가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성우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부터 그냥 배우로 쭉 난 가야겠다 저는 개그맨 떨어지면 성우 시험 보려고 했거든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분도 박찬숙 씨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성규 씨가 박찬숙 씨 옛날 농구선수 이름인데 아 맞아요 뭐야 이거 뭔데요 읽어주세요 항문 항문 클렌저 티슈 항문 클렌저 항문 전용 클렌저가 있어요 항문 전용 클렌저와 티슈 이렇게 항문을 뽑은 가운데 저희는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하이뮴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우리 몸의 면역과 생명 유지에 중요한 단백질 평소 얼마나 부족하게 섭취하는지 아시나요? 장년층 2명 중 1명은 단백질 결핍 상태 더욱 문제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근육량도 줄기 쉽다는 거죠 우리 몸속의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단백질을 매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는 달리 우리 몸속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좋은 식습관이 건강을 지킨다 SBS 건강 캠페인은 프리미엄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하이뮴과 함께합니다 고릴라 간편하게 콕뱅 쉽고 빨라 콕뱅 내 손안에 콕뱅 콕콕 콕콕 콕뱅 이것저것 다운받지 말고 콕 집어 NH 콕뱅크 금융, 정보, 쇼핑홈, 블록, 자산관리까지 콕뱅크 하나로 다 되니까 콕콕 NH 콕뱅크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하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실력을 쌓자 실력을 쌓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자격증을 하자 자격증을 하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온라인 교육 포탈 이펜스 코리아 불편하면 안 돼 CS 응대 쇼핑몰 CS는 루나척 채팅과 전화 상담 헌반의 가능함 쇼핑몰 CS는 루나척 답변을 빨리 상담 통합 빨리 쇼핑몰 CS는 루나척 루나소프트 루나척 우리 캠핑 갈까? 좋지 어디로? 2월 11일부터 3일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캠핑 박람회를 한다던데 캠핑 박람회를 2월에 수원에서? 응! 차박, 피크닉, 캠핑의 최신 트렌드까지 알 수 있대 와 꼭 가야겠다 사전 예약 시 무료 캠핑크 페어는 노마드 제드 코리아 캠핑고래와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 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안녕하세요 가수 지수울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앨범보다 알려지지 않은 음악 작업 언더에서 했던 활동은 수없이 많은데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나 조건 이런 건 제가 음악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끌려 다니지 않으려는 고집도 필요했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음악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도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악뿐만이 아닐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했던 의미 있는 행동과 그렇게 쌓아놓은 시간은 곧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수울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 경동나비엔이 함께합니다 넌 걸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괴변할 수가 있대요 오 예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오 예 자 컬트쇼 킹메이커의 설교 연구 이선균 씨와 함께 2부에 문을 향합니다 킹메이커 아 좋다 좋다 분위기 좋아요 정화 형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꾸꾸 사랑해 지천명 아이돌 나 죽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꾸꾸가 애칭이시라고 우리 설교장님 누가 처음 꾸꾸라고 그랬어요? 아 뭐 아 꾸꾸 꾸꾸 나왔다 꾸꾸 꾸꾸 아 뭐 이렇게 누구랄까 없이 이렇게 구전으로 전파되다 보니까 제 마지막 구가 좀 덴바람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불리시는 건 아니신지 그건 아닙니다 되게 상상이 안 돼요 형님님이 딱 오셨는데 아 꾸꾸 왔어 자 8135님 저 오늘 조조로 영화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이런 것들이 찐팬인 거죠 그럼요 영화 너무너무 재밌었고 빛으로 인물 심리 묘사하는 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우님들 연기도 보면서 너무 가슴 떨렸대요 사랑해요 꾸꾸 감사합니다 선물 뽑아주세요 선물 뽑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백화점 상품권 하나 사세요 왁싱하고 지금 상품이 나왔는데 아 불안한데요 짜잔 8135님께 꾸꾸가 드리는 선물은 떡볶이 떡볶이 세트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시는구나 2396님 2396님입니다 이성규님 목소리가 너무 달아서 이가 썩을 것 같아요 이가 썩을 것 같아요 목소리 정말 너무 좋으심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두 분 목소리를 저희가 한동안 썩 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문자 고지 유료 고지를 좀 빨간 글씨만 두 분이 같이 외쳐주시면 영화 홍보도 해드릴 겸 한 번 썩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샤벨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 이 분은 누구시죠 누구시죠 영화 킥메이커 팀입니다 한 번은 이름을 말씀하시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아 제 이름이요 저는 설경구입니다 저는 이성균입니다 영화 킥메이커 팀입니다 아 좋다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틀면서 문자 고지할 때 한 번씩 더 이 문자도 설경구씨 한 번 우리 꾹꾹께서 좀 읽어주시죠 꾹꾹 문자요 고두앤뉴 2480님께서 보내주신 이거 이성균씨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읽어야 되겠다 호대앤뉴 직원입니다 이거는 이성균씨 소속사 호대앤뉴입니다 매년 전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주시는 이성균 미담이에요 덕분에 가족들과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곤 합니다 쑥스럽다는 핑계로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문자로 말씀드려보아요 감사합니다 아 미담이 왔어요 쑥스럽다는 핑계로 표현을 잘 못하다가 방송 중에 오히려 미담으로 멋지다 우리 매번 이렇게 명절에 큰 선물은 아닌데 제가 뭐 이런 저도 이렇게 선물 같은 거를 약간 쑥스러워 잘 못하다가 그냥 매니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만 그냥 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런 게 오히려 더 고맙죠 그럼요 그러면 선물을 쏴주셔야죠 선물 하나 쏴주세요 2480님 직원한테 자 뭐 어떤 선물을 뽑았을까요 백상 백화점 사업포구 축하드립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2380님 5329님 설경구님 해운대에 찍을 당시에 사직구장에서 하지원씨랑 시구 시타하신 거 기억이 나네요 이대호 선수 면전에다 욕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대호 선수가 특별출연을 해주셨는데 시합 중에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욕하는 장면은 다 끝나고 남아서 몇몇 선수랑 그때 로이스터 감독인가 그때만 남아서 남아서 이렇게 찍었었는데 제가 욕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대본에 그게 써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술을 많이 먹고 욕하는 장면이거든요 술을 먹고 이렇게 주정하는 장면이어서 막 흥부 별 욕이 다 나오는 이게 이대호 선수가 진짜 하다 몰입이 돼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영화는 이렇게 한 번 안하고 또 한 번 더 가자 테이크가 계속 가면 그러니까 한 두 시간 세 시간을 욕먹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이대호 선수가 진짜 화가 나고 몰입이 돼가지고 촬영 끝나고 진짜 단체 사진 찍는데 제가 옆에 가려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 얼굴이 막 빨개져서 그거를 테이크가 계속 갈 때마다 같은 욕은 계속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덧붙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좀 더 추가하고 대호 씨가 없던 걸 하네 약간 이렇게 저는 나름 신나게 했죠 더 넣고 욕 개발하시고 더 넣고 근데 다행히 이대호 선수가 그때 무릎팍 도사인가 거기에 소대선 입은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진짜 화가 났다고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관중석 보면서 연기자네 연기자네 약간 화난 얼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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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나셨던 거구나 진짜 화났었어요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나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잘해주셨어요 자 이거는 우리 최현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성균님 자타공인 기아 타이거즈의 열혈팬이시잖아요 그러시구나 종범엔 이종우 선수가 최애하는 탤런트가 이성균님이라고 하는데 올해 호랑이의 기아 타이거즈 한국 시리즈 진출하면 또 1차전 시구하시길 응원합니다 1차전 시구는 하시는 걸로 또 진출만 하면 뭐든 못하겠습니다 너무 영광이죠 약간 제가 옛날 안재홍씨랑 안재홍씨 광주에서 촬영을 하다가 휴차 때 야구장 가지고 직관을 했는데 그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기가 8대7로 역전해서 너무나 재미난 경기여서 승리 요정이시네요 그래가지고 기아 팬분들이 승리의 요정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시고 그거를 계기로 시구를 하게 됐어요 시구하는 날 다 이기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다가 아니 근데 졌습니다 시구하는 날 져가지고 저는 승리의 요정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날 해선위원이 이종범 형님이어서 그때 또 친분을 맺게 돼가지고 지금도 연락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연구가 그쪽이세요? 부모님이 전라동이셔서 부모님이 좀 기대돼요 올해 양현정 선수도 다시 오고 아 예 그럼요 너무 이번에 좋을 것 같아요 나성범 선수 나성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구가 오면 무조건 가는 거죠? 섭외 오면 아 예 가겠습니다 자 심수빈씨 문자 우리 성규씨가 좋은 목소리를 한 번 읽어주실래요? 아 두문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와 함께 사시는데요 좋은 점과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아 진짜 듣고 싶네요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요 힘든 점 하나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들이 좀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아내분처럼 어려워하십니까? 힘든 점은 대놓고 힘들다는 걸 말하지 못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속속들이 아니까 좋은 점은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기 중에서 가장 공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공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대답을 정적이 대신해줍니다 설경구님 목격담을 설경구님이 직접 좀 읽어주세요 직접 읽어주세요 설경구님 목격담입니다 친구가 퍼펙트맨 촬영 당시 영화 스태프여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제가 김말랭이 간말랭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경구 배웅님도 맛있게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셨다 드십니다 목격담이에요 미담이 아니고 목격담입니다 목격담이에요 목격담 919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선물도 하나 뽑아주세요 이분 퍼펙트맨 촬영에다 간말랭이를 맛있게 드셨다는 얘기 자 나왔습니다 뭔가요 오악싱 설경구씨가 오늘 오늘 쉬운다는 듯 팔을 다 뽑을 생각이에요 일부러 흔들었거든요 한번 흔들지 마시지 2544님 목격담입니다 이성균씨 읽어주세요 호날두 한국 왔을 때 경기장에서 중후한 모습으로 찐한 욕을 하셨다던데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경기장이 있었어요?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박 씨발라먹을 욕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 아이들이 제 아들 둘인데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팬이어서 봤는데 표 구하기 너무 힘들었고 표를 구해도 입장하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고 맞아요 그날 또 비가 와서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친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왔죠 많은 분들이 성이 나셨고 날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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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호날두가 안 나오니까 하도 안 나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라운드를 보고 있다가 너무 안 나오니까 저한테 관심도 없다가 한 시간 넘게 지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온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목받는 게 너무 있네요 아 그랬겠다 눈으로 어떻게 좀 해줘 약간 이런 비가 왔는데 많은 분들이 단체로 욕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한 5분 전에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일찍 나갔던 건데 제가 화난 줄 알고 빨리 나가는 줄 알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욕하지 않았고요 그냥 불편해가지고 얼굴이 좀 굳었을 뿐입니다 속으로는 저도 많이 화가 났었죠 그때는 뭐 이성현 씨여도 다들 그랬지만 다 욕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진짜 날강도 메시 팬이 많이 늘어났죠 그때 너무 웃긴 게 호날두가 안 나오니까 다 메시로 외치고 그러니까 수단은 메시를 메시 박동철 씨 그래서 영화에서 두 분의 브로맨스 기대해도 되나요 라고 중요한 얘기네요 중요하죠 저의 부로 말씀드리기 뭐 그렇지만 기대해도 좋으시고 극장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편에서 봤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얘기도 대립이 되고 실제 그 대사는 원래 있었던 대사는 아니고 만들어진 거겠죠 아 구글에서 찾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감독님이 뭐 이렇게 좀 있는 척 하려고 구글에서 검색을 했다고 감독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감독님이 구글에서 찾으셨는데 찾으셨네요 자 1067 조우진 김성호님을 비롯해 충무로의 핫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촬영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분위기 메이커가 따로 있었나요 아 진짜 연기 좀 하신다는 분들은 모조리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킥메이커의 또 장점이라면 조우진 씨 또 유재명 씨 유재명 씨 김성호님 씨 나오고 또 배종옥 선배님 박인환 선배님 나오고 박인환 선배님 또 누가 나오죠 전배수 씨 아까 말씀하신 전배수 백독독방 전배수 씨 나오고 구조의 영화의 장점은 구조의 영화의 장점은 또 하나의 장점은 구멍이 없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지 구멍이 없다 쉴 공간이 없는 거죠 다 몰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분위기 메이커는 저희가 얘기했는데 전배수의 복덕방이라고 배수의 영역이 너무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너무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화력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복덕방이구나 네 항상 그냥 촬영하다 보면 동네 복덕방에 들렸다 가듯이 동네 복덕방처럼 그렇게 이렇게 난담이 이어지고 너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자기 옷 안 입고 남의 옷 입고 들어가서 촬영해가지고 의상을 본인 의상 안 입고? 전배수씨가 보좌관 역할인데 부르니까 빨리 촬영하러 들어가면서 옷을 집어들고 옷이 그 시대의 옷은 그냥 웬만하면 다 검은색이 어두운 색이었다 보니까 그냥 뭐 들고 그냥 입었는데 국회의원 양복이 배지가 촬영을 다 했거든요 문제가 그 장면이 가장 큰 장면이었어요 동선 장면 아까 나왔던 뭐 연결은 안 되고 죽음범 연호를 막 외쳤던 그 장면인데 몇백 명이 나오는 장면인데 끝났는데 오케이가 났어요 오케이가 났는데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이 배지가 있네 그래가지고 다 다시 촬영해 오케이요 배지가 남의 남의 옷을 입고 다시 하셨어 다시 해야죠 복덕방 없어질 뻔했네요 거기 의상이 또 그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 대바지를 입으셔서 그게 조금 뭐 그러셨다는 얘기 불편하더라고요 배꼽까지 그 허리라는 얘기를 올려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올려갖고 내려가면 또 올리고 내려가면 올리고 저희는 몰래 내리는데 바로 단단하고 뒤에서 또 막 올려요 또 스텝이 의상팀이랑 삽바스함하는 느낌으로 계속 올려주는 거죠 그러네 적당한 표현입니다 삽바스함하는 느낌 네 5903님입니다 5903님입니다 살건군님 2019년 베를린 영화제에 다녀오시고 기국할 때 공항에서 뵌 적이 있어요 카모 무늬 바지 입고 계셨는데 제 근처에 있던 꾸꾸 팬 팬님분들이 아 저 바지 또 입었어 시그리처 바지가 있거든요 시그리처 바지 저 바지 또 입었어 츄리링 같은 건데 편하게 입는 건데 아직 그 개구리 같은 바지 아직 개구리 같은 바지 그거는 이제 연식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많이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 한 번 아니면 몇 개 있습니다 같은 거 갖고 같은 거 갖고 돌려입으시는 거구나 돌려막기 저도 이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해외에 달 때 가죽 자켓을 계속 입고 다녔었는데 저건 가죽이 아니라 철로 만들었네요 계속 똑같은 거 있는 사람은 편한 거 입게 돼요 그냥 피부라고 얘기하죠 피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꾸꾸 팬님들이 많이 보셨나 봐요 이분께 목격담이니까 선물하십시오 우리 설경훈 씨가 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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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왁싱 나면 쓰리왁싱 떡볶이 또 떡볶이 세트 자 214하나님입니다 이성균 배우님의 유명한 짤 있잖아요 기사 사진에서 술냄새 나는 조진웅 이선균 이 사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사진인 것 같아요 소주병이 보이는 것만 한 6병 정도가 보이고요 저게 끝까지 간다 끝나고 저희 저랑 뭐 진웅 씨랑 술을 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워낙 좀 많이 먹는 것도 있었고 저 그 인터뷰 기획이 취중 인터뷰 기자님이랑 같이 술을 마시는 그런 장 뭐 기획이었는데 기자님이 저희랑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실려가서 기사는 기억이 나나요? 녹음을 하셨나? 어떻게 그때 뭐 동행했던 다른 기자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분위기 좋게 마셨어요 저희가 좀 많이 과했죠 이 두 분은 과합니다 실제로 저 조진웅 씨랑도 먹어봤는데 과해요 과한 게 어느 정도 대포들입니다 부양이 어떻게 되세요? 진웅 씨는 정말 잘 먹고요 저는 뭐 성규 씨도 대포입니다 두 분도 잘 드시는 거예요 꿋꿋도 잘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요새 좀 약간 원조 원조 잘 드시네요 저는 요새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12시 전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멋진 배우님들과 함께 술자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도 듣고 사모의사님 몇 년 전에 홍대 전주 막걸리집에서 이성규 씨를 봤어요 그때 대단했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만 알지요 뭘까? 제가 자주 갔던 막걸리집이 있는데 원래 방배동에 계시다가 홍대로 이사를 가셔서 따라가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갔죠 가게가 이사를 가고 이사 가서 뭐는 좋아하시는 집이랑 네 거기 사장님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자주 갔던 막걸리집 근데 지금은 없고요 아 없어졌구나 이때면은 거의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10년 전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궁금하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시지 8684님 설경구 배우님 작품마다 살을 찌우고 빼시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맞춤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진짜 저도 궁금해요 이게 그 영화 타고 초반에 시작이 됐던 건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요새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젊었을 때 많이 했죠 40 초반까지만 해서 요새는 좀 안 하려고 하죠 사실 이게 빼는 것도 어렵긴 한데 찌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체림도였을 때가 이제 신미도 때 한 70km였었는데 그 다음 작품이 역도산이어가지고 역도산 역도산 100km를 찌워야 되니까 이게 와 30km를 늘리는 게 거기에다 또 레슬링을 해야 되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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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 또 일본어를 해야 되고 대사를 하니까 그때 정말 힘드셨겠다 힘드셨겠다 와 바람이 가더라고요 근데 후배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자기관리를 초쩍하게 잘하시는 분이 또 경구선비님이신 것 같아요 좀 드시는 것도 잘 관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먹는 거 관리는 안 합니다 먹는 거는 앞에 있으면 열심히 먹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뭘 좋아하시는 건 궁금해요 저는 소맥 음식 물어봤잖아요 음식 물어봤는데 음식 소맥 언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거 빨리 읽어달라고 네 8980님입니다 이성균 형님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님에게 맥주 왜 그렇게 따라주셨나요? 요즘 짤 보고 너분께서 하루에 한 번씩 봅니다 이 짤도 저는 처음 몰랐다가 아는 지인들이 많이 보내줬는데 맥주가 거품이 이렇게 많은 게 어디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게 그게 저희가 한 4시쯤에 새벽 4시쯤에 마지막 씬 촬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메이크업하는 것처럼 진짜 맥주로 가자 지은 씨랑 얘기를 하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고 찍었는데 저희가 되게 대면대면한 관계라 술자리를 지은 씨도 들지도 못하고 제가 그 잔을 잡고 따르기도 되게 애매한 분위기였는데 지은 씨한테 따르는데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습관적으로 어 거품이 많네 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잔을 기울여서 따라가지고 이렇게 본인 거는 기울이고 아 알겠습니다 일단 광고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에듀윌이 무려 5년간 합격자 수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2016-17-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대한민국 브랜드 반족도 2021 취업 1위 공무원 1위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깨끗한 깨끗한 상쾌한 상쾌한 닥터피엘 닥터피엘 행복한 행복한 내 가족 위에 닥터피엘 닥터피엘 깨끗함이 보이는 샤워기 닥터피엘 살리고 싶나? 그럼 담궈 가마솥에 촤아 묻혀 꿀간장을 듬뿍 이제 부셔 누룽지를 파악 입맛 살리는 바삭 누룽지 치킨 탄생 착한 노랑마신 노랑노랑통닭 입맛 살고 싶어? 그럼 시켜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피자 시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할까 고민되시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취향대로 4가지 메뉴와 엣지까지 선택하는 반올림 내 맘대로 픽 피자 반올림 피자샵 앱에서 저 아이유의 픽도 확인해보세요 반올림 피자샵 화환 49,000원 축하 근조화환 49,000원부터 화환 49,000원 배송비 포함 꼭 배달한 49 플라워 166,000원 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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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복의 환영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로서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일 1짬뽕 오케이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톡 왕초보영어 해커스톡 왕초보영 왕초보영어 달출 해커스톡 현대자동차 고객님이시라면 지금 체크해보세요 차는 한 번 사면 오래 탄다 그렇지 보증기간 후 수리비가 걱정된다 걱정되지 프로모션은 놓칠 수 없다 못 놓치지 현대자동차 뉴 보증연장 상품이 딱이네요 연장기간과 주행거리는 내 맘대로 보증연장 상품 할인까지 이거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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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야 사냥꾸만 백질까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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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야 일동우디스 하이뮨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퀵퀵 퀵슬립 쿨쿨 퀵슬립 퀵퀵 퀵슬립 잘자요 퀵슬립 택배하시나요 택배로 받는 롤팩 매트리스 퀵슬립 오늘 데리고 오셔도 좋고 부모님 모시고 오셔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역사를 현재와 비교도 해볼 수 있고 현재에 비교하면서 또 미래도 예측하고 또 희망해보는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정연휴 저희 킹메이커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킹메이커 오늘 개봉했으니까 새해 킹봉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예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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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t forget OK OK празд력한 hive 최대한 그리 still